흔종이 노래 불러봐 그거 노래냐?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불러봐 아직 안 배웠는데요? 하도 안 배웠나? 야 인터뷰 좀 하자 네? 인터뷰 너네 엄마 아빠 자랑해봐 너는 엄마 이뻐? 안 이뻐? 이뻐? 너 눈에만 이쁜 거 아니냐? 네? 너 눈에만 이뻐 보이는 거 아니냐? 아니 이뻐 보여? 아니 아빠는 잘생겼나 못생겼나? 못생겼어요 못생겼지? 이야 내가 인정을 얻었구나 야 삼촌보다 못생겼지? 아니요? 삼촌보다 잘생겼나? 알았어 너 말 잘 듣지? 응 근데 개구쟁이 같이 보여 너 개구쟁이 맞지? 응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해봐 엄마 아빠 잘자요 어 착하다 형아